토실토실 푸짐한 엉덩이의 주인공 바로 흰 콧불쏘 새가죽이다. 그런데 녀석들 지금 뭐 열심히 운동 중인가 했더니. 진짜 힘이 세 보여요. 아니다. 뭔가 심상적인 분위기. 가만히 싸우는 것 같은데. 전란지는 7살이고 싱가포르에서 왔고요. 사피아 이사는 4살이고 남한국에서 왔는데. 아 그러니까 같은 나라에서 온 동갑내기 사피와 이사는 사이가 참 좋은데.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서 온 젤란이와는 사이가 안 좋다는 거. 아 이게 뭐예요. 턱새 부르는 건가요. 아 이사 사피 저것들을 그냥. 아 내가 참는다 참아. 몸무게가 힐톤이래요. 한참 후에야 겨우 친정이 된 젤란이. 그런데 가까이 본 젤란이 입도 뿔도 와 진짜 크다. 풀에 받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요. 심지어 트럭도 흔들어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순한 얼굴 뒤에 숨겨진 엄청난 파워. 바로 이 녀석들이 지상 최고의 박치기 선수다. 이런 무시무시한 녀석들의 주식은. 바로 이 풀. 허허 생긴 것 같지 않게. 코뿔소들은 채식주이자. 하지만 하루 15kg은 거뜬히 해치우는. 대식가다 대식가. 그때. 라니. 라니. 어라 사육사의 목소리를 듣고 순순히 움직이는 젤란이. 라니. 무슨 일인가 했더니. 너 지금 외국에서 와가지고. 어 알고 보니 지금은 후식 타임. 음. 맛있어 맛있어. 껍질째 그냥 먹어야 돼. 이건 영양이 껍질에 있는 거야. 바나나 원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사육사 손에 있는 과일을 잘 더 받아먹는 젤란이. 바나나는 진짜요. 야 근데 너 입 진짜 크다. 어이구. 코뿔소는 앞니하고 송곳니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입술이 가로로 잘 발달되어 있어서. 짧은 풀도 잘 뜯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아아. 못 봤어. 아이고 다시 봐. 진짜 이 많은 애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압리가 없네. 어머. 한편 그 시각. 동물원 한쪽에서 뭔가 분주한 사육사. 음. 어쩐지 긴장된 분위기. 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잠시 후. 조용한 코뿔소 왕국의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치타? 맹수계의 우샤인볼트.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고유들.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눈 깜짝할 새. 제 몸집에 몇 변하지는 눈물도 한 방에 제압해버리는 초원의 사냥꾼인데. 이런 치타가 코뿔소와 한 지붕 아래 한 살림을 차리게 된 것. 과연 녀석들 잘 지내도 있을까. 그런데. 더 겁먹고 있어요. 저 장치들 저건 뭐야. 일단 주변을 살피며. 조심조심 동태 파악에 나선 녀석들. 조용히 바위에 오른다. 왠만하면 쫄지 않는데. 네. 뒷발을 한껏 올리고. 왼발. 발이 뒷발 뒷발. 그런데 동태 파악이라기엔. 음. 녀석들 영. 키가 죽은 모습. 워낙 코뿔소랑 경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경계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되겠다. 맹수체면 살려라. 사육사가 나섰다. 피냄새 폴폴 나는 싱싱한 고기. 자. 고기의 냄새를 맡자 바로 살아나는 야생 본능. 눈앞에 싱싱한 고기감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느라 그냥 정신이 없다. 여기 사육사. 나 이번엔 등심으로. 레어. 돌이킨 걸로 피뚝뚝. 오케이. 그렇게 한바탕 배를 불리고 난 뒤. 피뚝뚝. 줄곧 꼼짝도 않던 바위에서 용기 있게 내려오는 치타 한 마리. 그리고 여기저기 둘러보며. 본격적으로 집 구경에 나서는데. 그쵸. 택시하죠. 한결 여유로워진 모습. 뭐 이정도면. 괜찮네. 아냐자. 하하. 하하. 그때 이 모습을 본 젤란. 오. 곧바로 옹중에 나서는데. 어떻게. 잡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1.5톤 무거우든. 하하. 감사합니다.